우리 초대가수 위나씨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받아보겠습니다. 우리 과목만을 살 수 있게 그대는 그대를 참고 쓰네 저녁에 저녁에 너때나 가끔은 나를 몰랐어 너에게 다가지는 기적이지 맘참하게 맘참하게 내 손을 잡았죠 가끔은 나를 몰랐어 내 손을 잡았죠 맘참하게 맘참하게 내 손을 잡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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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한 돌진 널 놓칠 수 있을까 남자한테 확신하게 내게 다가와 부드러운 너의 부활을 할 수 있게 남자한테 확신하게 달콤한 돌진 널 놓칠 수 있을까 없어 남자한테 확신하게 난 한 번 안아줘 달콤한 돌진 널 놓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진아의 잘 드릴게요 오늘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안왕지역 계신 분들 수리수리 수리 풀리시고 노래를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했어요 아는 노래 나오면 같이 좀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? 다음 노래로 제가 수리수리로 준비했는데 보고 말고 그 메들리 먼저 틀어주세요 감독님 섬마을 선생님 메들리부터 섬마을 선생님하고 어르신들 좋아하실 만한 노래 제가 엮어서 메들리로 갖고 왔으니까 아는 노래니까 박수를 이렇게 치시면서 건강 박수치면서 같이 좀 노래해 주실 준비 되셨습니까? 네! 열심히 한 번 불러볼게요 고맙습니다 네! 자 더 한 번 선생님으로 갈 거예요 자! 시원입니다! 영광 박수 치면서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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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어제의 영잘을 어둘한 저 아홉살의 교체의 나 중점에 맞춰 사랑한 그 눈을 좋아할 것 같아 겨울에 나 하지는 마 하지는 마 지금 시작하고 시작해!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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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했어요! 시작하세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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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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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